그럼 저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같아. 저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같아. 저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같아. 얘는 3인 거 같아. 아니야, 지금 이거 풀도 뜯긴 거 어디서 풀을. 그게 아니라 풀을 어디서 갖고 왔다니까. 이거 뜯긴 풀이 더 있어. 여기 봐. 어? 이거 잘려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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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부 낙엽이야, 낙엽. 어? 낙엽이 있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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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래서 음만증이 하는 거네. 아, 낙엽이 트릭이에요. 얘가 진짜 비싼 거야. 아닌가? 아, 근데 이거 뺄 것 같지, 왜 이렇게? 지금 자리 좋잖아. 베이! 앨범 계속 가, 안 나오고 있어. 하나, 둘, 셋. 성령! 오, 너무 늦었어. 하나, 둘, 셋. 타우린! 베이! 아, 무지죠? 다 놓았어! 베이! 다 놓았어! 타우린! 타우린은 저거 피로의 목취에 보면. 야, 호동이 땀다, 타로스로. 아, 반지! 아, 지현이가 이거 물을 치고. 야, 이건 나한테 나왔으면 진짜 다.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상품권 중에 갈게요, 하나. 두 개니까. 상구로 한쪽에는 바른 한 쪽에 열 배가 들어있어요. 그럼 해가 내릴 때도 수건하다 물어봐. 왼쪽, 오른쪽? 사람이 저쪽 위치에서 놀 때는 왼쪽에 비싼 걸 놔. 왜? 아니, 별, 별, 별. 어? 아니, 어? 어? 아니, 어? 안 되나니까. 수고렴, 오른쪽으로. 무겁잖아. 너무 무거운데, 이거? 그러니까 너는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번 안 들어줘, 왜 물어봐. 아니, 왼쪽. 왼쪽이라고 해서 왼쪽 거 뺐잖아요? 에이, 듣고 자기가. 아니, 자기가 놀 때 왼쪽에다 비싼 걸 논다며. 그래서 이걸 뺐잖아. 그래서 이걸 뺐잖아. 비싼 걸 왜 빼? 비싼 걸 왜 빼? 우리가 지금 획득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한 번. 돌로 놨을 수도 있어, 지현아. 긍정적으로 가자. 긍정적으로 가. 너무 무거운데, 상품권 치고 이게 너무 무거운데? 낙칠 수도 있어. 자, 오히려 적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이승훈 씨가 맞는지, 누가 맞는지. 돌이다. 싹! 우와! 정말 잘한다. 싹!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잘한다. 50대 50지만 정확하지. 기완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스타트를 좋은 곳에 남았을게요. 지나가면서. 우리 합의식 있잖아요. 일렬로. 이쪽에서 이리로 갈게요, 이쪽에서 이리로요. 아, 제발. 지현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지? 방에 있어야 돼. 지현아, 방에 있을래? 뭐 어디 있어? 이리 와봐, 너 뒤로 와. 부담 갖는 거 같으니까. 마지막. 파이팅! 괜찮아, 가자. 결정적인데. 형님, 내가 이름으로 한번 초대 뵐게. 먼저 갔다 오세요. 저희 바로 출발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가요. 계단.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김연자. 오, 선생님. 김연자 승인 파티. 잘했다. 와, 나 이미 전자. 진짜로? 승관아, 이미 몰랐어? 갔다 가오. 호딩한테 음악 안다고. 하나, 둘, 셋. 넉살. 오, 왜 이렇게 헷갈려. 넉살? 놀라운 토요일이 나오잖아요. 알죠. 하나, 둘, 셋. 저기. 땡! 저기. 땡! 도요, 저기. 지색충. 조효정. 얘는 선배님. 내 생각. 돌아오면 나오지. 어디 조치시죠? 어떤 조치인데. 어디 조치가. 들어와. 선물 빼고 와, 네가. 빼주세요. 우리 사친 갑니다. 야, 이거 페이크 같으니까 페이크 가자. 그래. 기현아, 둘 중에 하나 너도 상품권처럼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더. 저는 이게 페이크 같아. 그렇지. 그럼 가. 그게 페이크야. 너무 대놓고 산삼이라고 해놨어. 그렇지. 그럼 가. 그게 페이크야. 너무 대놓고 산삼이라고 해놨어. 나는 저기 산삼 같지. 아니, 너무 대놓고 산삼이라고 해놨어. 아니, 너무 대놓고 산삼이래. 너무 대놓고 산삼이래. 이거 얼마예요, 시가? 정체가 뭐였어요? 네 정체는 삼삼이고 백십만 원 정도 저거 봐 내가 백십만 원 정도 저거 봐 내가 예? 저거 삼삼이 무슨 일이야? 네 아 이거 진짜 삼삼이라고요? 자연삼 야생 삼삼이고요 와 대박이다 와